네 영화 양자물리학에서 극중 성은영 역을 맡은 서예지씨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왔으며 성은영 역을 통해 보여준 다양한 매력과 매체활동은 많은 대중들에게 워너비가 될 만큼 탄탄한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귀도 뭐 훤칠하시고.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예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가 좀 길어요. 네 우선 2020년 V1 영화상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의 성은영 역에서 촬영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생하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기스타 상이 오로지 팬분들이 주시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지예찬 예예 분들과 우리 예깰 해외 예예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예지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팬분들이 직접 주는 상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팬들이 뽑은 것이요.